2번 매트 11번 경기 시작합니다. 2번 매트 11번 경기 시작합니다. 2번 경기 시작합니다. 1번 경기 시작합니다. 3번 경기 시작합니다. 2번 경기 시작합니다. goods 예 음 으 으 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같이 고! 왼발 먹어! 왼발이구나 이제 말해줘 괜찮아 다 알고 있어 4분 20초 발꿈치 붙이고! 그래! 가슴 열고 가슴 열고 다시 나눠 지성이 멋있다 무릎 넘어가서 원래 스며시 해도 돼 예 지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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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꿈치 잘 붙여야 돼 팔꿈치 무릎을 더 들어도 되니까 팔꿈치 잘 붙여요 3분 20초 5분 30초 2분 30초 고플라타 조심 손 돌리면서 2분 2분 30초 더 낮춰야 돼 오른쪽 더 낮추고 1분 30초 상대 기다리는 거에요 시간보고 기다리는 거야 50초 자세 확실히 보고 확실히 보고 아유 가야 위너를 찾기로 아유 가야 위너를 찾기로 아니야 아니야 40초 3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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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더 더 더 계속 왼쪽 낮춰 낮춰 더 더 더 계속 봐 김대현 MMA 조상재님 무단에 오시면 심평 상황이 되십니다 조상재님 동그라미 안 오시면 계속 가야 돼 시간보지 말고 15초 일어나 일어나 등으로 낮추고 무릎 낮추고 5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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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오세요 5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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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복임 도복 정리하세요 정국 정리 덕분 겹장이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